지상의 양식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불면 다시. 다시 또 불면입니다. 젊은 날에 이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던 당시에 고백을 하고 있죠. 우는 어떤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아 목소리는 울고 있었다. 이거 자기 젊은 시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약한 꽃들의 열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제 욕망 충족되지 못한 욕망들 이런 것들이죠. 달콤하구나. 앞으로 나는 내 욕망의 막연한 시름을 길 위로 끌고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끊임없이 욕망을 찾아서 헤매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죠. 방풍이 잘된 너의 방들 속에서는 숨이 막히고 너의 침대들도 이제는 만족스럽지 않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방에서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젊었을 때 자신의 방에서 이제 가정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방들의 이제는 더 이상 목표를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목표를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라.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름이 너무나도 격심해졌기에 이거 어렸을 때 그 물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벌써 한 잔 가득히 마셨더니 아 얼마나 구역질 나는 물이었던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안드레치들은 항상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갈증에 표현했고 그것이 충족되는 것을 물. 쾌락이죠. 쾌락.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썩은 물. 구역질 나는 물이라는 것은 비... 아주 건전하지 못한 형태로 아마 자신의 젊었을 때 욕구를 풀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시의 집창촌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은연 중에 감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쑘람의 아가씨는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그죠? 이거 사실은 저기 아프리카의 집창촌인데 이거는 오히려 더 그죠? 그땐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좋은 것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좁은 정원들의 그늘 속에서 물씬 익은 열매들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건전한 쾌락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생각하였다. 온 인류가 수면의 목마름과 쾌락의 목마름 사이에서 애태우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수면의 목마름을 이렇게 휴식을 하고 싶어하는 왜냐면은 이 쾌락의 목마름은 이거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자기를 소신시키잖아요. 수면은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근데 앙드레지드는 아무래도 이 쾌락의 목마름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무시무시한 긴장 뜨거운 집중에 뒤이어 육체의 환멸 그러니까 이 어떤 집중과 몰입을 하고 나서 찾아오는 육체의 피로 같은 것도 그죠? 잠자고 싶은 생각뿐이다. 여러분 이게 수면의 욕망이죠. 자연스러운 잠이요 만약에 욕망들의 새로운 소설아침이 우리를 다시금 생을 향해 깨워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욕망에 새로운 어떤 그런 욕망이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휴식에 상태에 있겠죠? 그리하여 온 인류는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기 위하여 잠자리에서 몸을 뒤치는 병자처럼 꿈틀거릴 뿐 그렇죠? 욕망과 쾌락을 위한 활동 이전에 있는 어떤 그런 병자처럼 그런 수동적인 태도와 지금 그렇죠? 잠이라는 건 수동적이고 여러분 그렇죠? 잠이라는 건 수동적이 있고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잠자리에서 몸을 뒤차긴다 해서 수면은 곧 수동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수동성 활동이 하지 않는 거죠. 활동이 없다. 하지만 이제 깨어있는 시간 그렇죠? 깨어있는 시간 깨어남 그렇죠? 그 다음에 쾌락 쾌락의 목마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능동성 그리고 이거는 수동성, 정착성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능동성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죠? 회락이라는 거는 이게 바로 노마디즘 노마디즘이라는 건 노마드는 유목민이라고 그랬죠? 유목민 노마드라고 해서 끊임없이 방랑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생활 태도를 노마디즘이라고 합니다. 앙드레치드의 정의에 따르면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윽고 몇 주일 동안의 노역 끝에 영원한 휴식 이거는 영원한 휴식이거든요. 삶을 짧게 살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이어진다.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겠죠? 마치 죽어서도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을 것처럼 된순아 그리고 우리는 죽으리라 자, 우리는 틀림없이 죽습니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죠. 잠자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사람처럼 여기서 보면요. 이 자음과 곧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테러도 보이죠? 자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한 수면을 위한 목마름과 목마름은 죽음에 대한 죽음의 상태에 대한 그런 갈망 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날크요 메날크요 여기서 메날크는요. 여러분 안드레이지드를 깨달음으로 이끈 스승과 같은 존재 형제 같은 존재죠? 나는 너를 생각한다. 나는 말했다. 그렇다. 알고 있다. 무슨 상관인가? 여기든 거기든 우리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로 좋을 것이라고 여기든 거기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떠한 곳에서도 도처가 자신은 도처가 자신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곳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자신은 아름다운 삶의 기쁨을 추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죽든 죽기 전이든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거기서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거기서는 그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자기 안드레이지드가 여행을 했던 젊었을 때 여행을 했던 그곳에 시간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구요. 아니면 메네크가 있었던 장소가 그것이 이제 메네크는 이제 죽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시간이 그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면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과거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근데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나타나에려 나는 나타나에려 그렇죠? 이거 우리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제 나는 그대를 데리고 가고 싶구나 아마 자기가 과거로 그렇죠? 자신을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다. 청춘의 그 사랑의 시절 생명이 꿀처럼 내 안으로 흘러들던 그 시절 그 시절로 그 시절로 내 청춘의 사랑의 시절 생명이 그렇죠? 여행하던 시절 깨달음의 시절이죠. 그래도 많은 행복을 맛본 것으로 영혼이 달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맛보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이제 아직은 아직 그것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또 더 자신을 추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나는 거기 그 정원들의 다른 사람 아닌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니 그 사랑의 장소에 그렇죠? 나는 그 갈대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꽃들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고 아트만 같은 애들이겠죠? 쓰다듬었다. 그리고 물론 그러한 것들은 모두 새해 봄이 돌아올 적마다 벌어지는 유희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때의 나 그 타인 이제 완전히 자기는 또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을 타인이라고 여기는 거죠? 지 하면 나는 다시 한번 그가 되어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여러가지 한탄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의 지붕들 위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지금 자기가 이제 도시로 돌아온 거죠? 나의 나의 방은 고독하다. 이제 자기가 이제 여행이 끝났으니까 그곳에서는 로시프의 양떼가 여기도 아프리카 여행하던 때 목동들 보고 그죠? 그때 회사하는 거죠? 양떼가 돌아오던 바로 그 시각 이다. 양들은 산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사막은 석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가득했다. 저녁의 고즈넉 고즈넉함 바로 지금 같은 때 지금 이밤 아이고 이맘때다. 지금 그쵸? 자신의 행복했던 그때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6월의 밤 이번에 파리예요. 파리 자기가 이제 돌아온 거죠. 아트망이요. 아트망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갔을 때 짐꾼 어린 어린아이 어린아이 총애했던 아노레시드가 어린아이저 나는 너를 생각한다. 비스크라요. 이것도 지역이름입니다. 이건 지역이름. 나는 너의 종려나무들을 생각한다. 아주 이극적인 나무죠. 그쵸? 파리에서 보기 힘든 투구르트요. 너의 모래를 그리고 오아시스요. 거기에는 아직도 사막의 메마른 바람이 너의 수선스러운 종려나무 가지들을 흔들고 있는가? 아 아름다운 그 우리 양드레시드의 7장인가 6장인가 사막의 굉장히 아름다운 오아시스의 풍경 같은 것들 하나 한 오아시스가 아름다운데 그 다음 오아시스는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웠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더위에 익어서 터진 석류들이여 너희는 새콤한 씨를 땅 위에 떨어뜨리고 있는가? 과실에 그쵸 과실 셰트마여 너희 시원하게 흐르는 물과 곁에 가 서면 땀 땀이 나던 너희 더운 샘물 나는 기억한다 황 그 다음에 황금의 달이 엘 칸 타라여 나는 기억한다 너희 낭랑한 아침 들이며 황홀한 저녁들을 그 다음에 자구왕이여 이것도 다 지역이름이에요 너희 무화과 나무들 협죽도들이 눈에 선하다 케루왕이여 너희 선인장들이 수수여 너희 올리브 나무들이 눈에 선하다 다 이국적인 그런 식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무너져버린 도시 루페 에워 쌓인 성적들 우마크여 우마크여 나는 너희 황량한 모습을 꿈에 그린다 그리고 독수리들이 어른거리는 처참한 마을 황량한 골짜기 음울한 드로여 너희 황량한 모습을 꿈에 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황량한 것들 사막들 이런 것들도 꿈에 그린거죠 드높은 쉐가역 너는 여전히 사막을 굽어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무례의 역 너는 지금도 염수호 속에 너의 가냘픈 버들바지를 잠그고 있는가 그 염수호 얘기가 나왔었죠 아주 그 소금으로 그죠 그 소금이 덮여가지고 그 하늘을 이렇게 그죠 반사하고 있었던 모습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장소들이 쭉 나오면서 지금까지 그는 여전히 염분이 섞인 물을 마시고 있는가 테마신이여 너는 여전히 태양 밑에서 메말라 가고 있는가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장소들이 쭉 나오면서 지금까지 갔던 장소 장소들을 막 다 종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공기다 근처에 있는 메마른 바위 하나를 나는 기억한다 봄이면 거기서 꿀이 흘러내렸다 석청 뭐 이런거겠죠 근처에 우물이 하나 있어 무척 아름다운 여인들이 거의 마체에 가까운 자태로 물을 길러오곤 했다 그 다음에 아트망 아까 전에 나왔죠 아트망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죠 어린 소년이고 짐꾼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동안 12역 너는 여전히 그곳에서 지금쯤 달빛을 받으며 여전히 절반쯤 폐허가 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거기서 너의 어머니는 피륙을 짜고 그러니까 무슨 가죽 같은 걸 하시는 분인가 보죠 아무르의 아내인 너의 누인은 노래를 하거나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산비둘기 새끼들이 어둠 속에서 나지마기 나지기 지저귀고 있었다 흐릿한 모습으로 존은 물가에서 참 예전에 그런 자신이 이렇게 여행을 했던 곳을 쭉 회상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돌이켜보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광경이 또 샤악 지나가는 지금 회상하는 그런 앙도레치드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파리에 이제 골방에서 이거 쓰고 있겠죠 오 욕망이여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었던가 그토록 나는 잠 대신에 몽상에 잠겼던 것이다 굉장히 채울 수 없는 욕망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망을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오 오 저녁 안개가 서린다면 종려나무 밑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면 오솔길 깊숙이 흰옷들이 어른거린다면 뜨거운 빛 근처에서 두드러운 그림자가 비친다면 나는 가리라 이거는 나는 가려면 다시 가겠다 이런 얘기겠죠 언젠가는 필구로 만든 작은 기름분잔이여 밤바람이 너의 불꽃을 흔드는구나 창문도 사라지고 단순한 하늘 구멍 미국 자기가 어떤 흙집 같은 데서 아프리카의 그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앙그레지드의 지금 그 의식이 의식이 지금 그렇죠 이거 쓰면서 앙그레지드의 의식은 의식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장소는 파리에 자신의 집의 어떤 골방 방인데요 다락방인데 하지만 여기서 여기서 자기가 그쵸 뭐지 그 자기가 갔던 그 아프리카의 장소들을 회상하면서 그쵸 그래서 이 방이 다시 수사되서 그쵸 마치 아프리카에서 흙집에서 있었던 토담에서 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유롭게 의식이 막 이렇게 건너뛰고 도약을 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들 위에 고요한 밤 달빛 인기척 끊어진 길 저 안쪽에서 이따금 승합마차 한대 자동차는 이제 자기 파리죠 파리 그리고 저 멀리 도시를 버리고 떠나는 기차들이 기적을 울리는 소리 다시 이제 그거죠 노마디즘 유목민주의처럼 아니 저기 저기 역마설이 또 도지는 거죠 그쵸 기적을 울리는 소리 그 기차들이 달아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틈 도시는 이제 사람들이 잠 깨기를 기다린다 새벽이 된거죠 방의 마릇바닥 위에 들이온 발코니의 그림자 책의 흰 페이지 위에 버른거리는 불꽃 숨소리 이거 다 그거죠 자기가 지금 뭔가 책을 읽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숨소리 이거 자기 아내가 그쵸 자기 아내가 옆에서 춘대에서 자고 있는 소리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가을도 이제 모습을 감추었다 내 앞의 정원은 초록의 수반 같다 지금 이것도 지금 초록의 수반 같다 이건 자신의 집에 지금 앞에 있는 자기 집이 지금 정원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초록의 수반이라고 하니까 또 이탈리아에 갔던 또 그것과 겹쳐지는 것 같죠 그 느낌 꼭 담은 입술 너무나 큰 확신들 그리고 또 상념의 고뇌 뇌에 무어라 말할까 진정한 것들 이것은 보타자 그 다음에 다음에 타자는 그니까 내가 아닌 그쵸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해설 그 주석에서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음 여기서는 그거래요 그 어떤 여기서는 그 어떤 자아도 등장하지 않고 사실은 앙드레지드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데 그 전에 일단 다 가상의 인물이고요 여기는 여기 있는 것들 인물들은 그쵸 그래서 자아가 그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까지도 타자화 시켜서 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의 자기중심주의 에고이스트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했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책은 끝났는데 그 다음에 결론을 배신해서 찬가가 나옵니다 찬가 굉장히 이게 또 중요하죠 결론을 배신하여 그래서 여기는 현정사가 M A R G 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M A R G 가 보시면 여기가 A 하고 G는 여기 가운 두 번째 A 보시면 여기 두 번째 A 하고 G는 앙드레지드죠 앙드레지드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M A 하고 R은 M A 하고 R은 누구지? 마들렌 롱도 자기의 외사촌누이 였는데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거죠 일종의 언어 유희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자 봅시다 그 여자는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별들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거는 언젠가 저게 그 앙드레지드가 마들렌 롱도한테 결혼 고백을 하기 전에 보냈던 그런 작품 중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이라고 합니다 별들의 이름을 알아요 저마다의 별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별들은 각기 다른 덕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고요해 보이는 저들의 운행은 빠르고 그래서 별들이 타는 듯이 뜨거워지는 것이랍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 이런 걸로 별들의 움직임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별들 사람마다 각기에 다 장점과 덕목들이 있고 그리고 다 자기 자신을 소모하면서 열정을 가지면서 역사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불안하고 뜨거운 열 때문에 별들은 급격하게 움직이고 그 결과 찬란하게 빛나지요 어떤 내밀한 의지가 저들을 충동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저들은 미묘한 열광에 불타올라 마침내 타버려요 여러분 그 앙그레지트가 사람은 사람의 행위는 마치 그쵸 발광체가 빛과 분리할 수 없듯이 인간은 그 인간의 행동과 분리할 수 없다 그쵸 미묘한 열광의 행동 그쵸 행위 이런 것들 소진하면서 그쵸 열정을 소진하면서 위대한 행동을 한다 그쵸 그래서 별들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거에요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별들은 모두가 서로서로 그들의 미덕이요 힘이 어떤 유대에 의하여 이어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의 별은 다른 별에 의존하고 다른 별은 또 모든 별에 의존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유대들이 있죠 각자의 길이 정해져 있어서 각자는 제 길을 찾지요 각각의 길은 각각의 다른 별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저마다의 별은 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별을 혼란에 빠뜨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운명론을 상기하게 하네요 저 자신의 각자의 운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각각의 별은 그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에 따라 자기 길을 택하지요 그 별은 반드시 택해야 하는 것을 스스로 원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 경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앙드레지드의 인생이 좀 설명이 되죠 앙드레지드도 처음에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아서 마치 자기가 성직자가 될 것처럼 그런 길로 가게 될 줄 알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지상의 양식을 따라서 지상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삶을 긍정하게 되는 단계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숙명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이 각각의 별에게는 그가 선호하는 길이지요 저마다의 길은 완전한 의지에 따르는 것이니까요 어떤 눈부신 사랑이 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법칙을 확정하게 되니 우리는 그 법칙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쵸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할 수밖에 없게 돼있다 라는 겁니다 그쵸 굉장히 어떤 하나의 운명론적인 이야기네요 그쵸 헌정하는 말 이제 이거 완전 완전 이게 여기선 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나타나엘이요 이제 나의 책을 던져버려라 여러분 앙드레즈드가 항상 하는 말이 나의 깨달음을 너한테 얘기해 주겠다 하지만 그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너는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의 길을 찾아라 이렇게 그쵸 너 스스로를 해방시켜라 그쵸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떠나라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두 번이나 얘기했네요 그쵸 나의 멘토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 좀 재미있는 이야기죠 멘토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건데 그럴 바에야 그냥 그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멘토가 되게끔 하는게 낫겠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붙잡는 거다 너를 위에서 내가 과대 평가했던 사랑이 너무 거추장스럽다 누군가를 교육시키는 체하는 것도 체하는 것도 지쳤다 너가 나를 닮기를 너를 바란다고 내 언제 말했더냐 그쵸 그냥 자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고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나는 내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닮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심만의 그걸 가져야 된다 고유성을 너에게서 나와 다른 점만을 좋아한다 여러분 이거 신적인 거죠 자기가 자기가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닮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앙드레치드는 여기서 지금 그 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람은 나는 너에게서 나와 다른 점만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교육시키다니 나 나 나와 있는다 다시 이외에 내가 대체 누구를 교육시킨단 말인가 말이냐 나타나에리어 내게 말해줄까 나는 나는 나 스스로를 끝없이 교육시켰다 지금도 계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스스로 교육하십시오 이라는 얘기했죠 나는 나 자신에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존중한다 그래서 나타나에리어 여러분 책도 어떤 책을 그대로 답습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니까 그렇죠 책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얻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비판하는 건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지식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거겠죠 나타나에려 나의 책을 던져버려라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 너의 진실이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찾아진다고 잊지 말라 그 점을 그 무엇보다도 부끄럽게 생각하라 내가 너의 양식들을 찾아 낸다 하더라도 너는 그걸 먹을만큼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 너의 진실은 너 자신만이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가 너의 침대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너는 거기에서 잠잘만큼 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 라는 건데요 자 책이 좋은 말이죠 내 책을 던져버려라 이것은 인생과 대면하는 데서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자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라 여러분 앙드레즈드의 삶이 이 깨달음에 이르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다른 어떤 삶의 형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죠 더 나은 삶의 존재도 순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발견해야 되겠죠 너 자신의 크 자세를 찾아라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죠 너 자신의 자세를 찾아라 너 자신이 할 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된다 대체할 수 있다면 그쵸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의 고유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않은 거란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되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 말하지 말고 그쵸 그 다음에 글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면 글로 쓰지 말라 아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그쵸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성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 방송하고 있는 저는 그런가 저는 앙 앙드레 지드 깊이 읽기를 지금 완주 45번째 시간을 완주를 했는데 이거 유튜브 최초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감히 얘기해 봅니다 크흐 여러분과 이거 다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아 진짜 너무 이런 얘기 들으면 용기가 나눕니다. 너 자신의 내면 이외의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에만 집착하고 그리고 초조하게 혹은 참을성을 가지고 너 자신을 아 존재들 중에서도 결코 다른 것으로 배치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라. 여러분 이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진짜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안드레지트의 지금 핵심입니다. 이야기에 자 이거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 자신의 내면 이외의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에만 집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에만 집착 그러니까 그것에만 여러분의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여러가지 상대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사람이나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만의 고유, 고유성을 항상 찾으려고 한다. 그것도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초조하게, 초조하게 혹은 참을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초조하게는 뭐라는 뜻이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고유성을 대부분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자신에 비추어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앙그레지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배척을 받게 될 겁니다. 혼자 있고 외로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초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래도 참을성을 가지고 너 자신을 존재들 중에서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그런 여러분을 진짜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및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지 않게 여러분만의 것 이런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창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앙그레지드의 당부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45번째 시간 끝으로 이제 다 앙그레지드의 최상의 양식을 마치시려고 합니다. 굉장히 저도 감동적이네요. 자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어떤 해석으로 읽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쭉 또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저기 앙그레지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는 저의 어떤 그런 해석은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창조적으로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적을 마치도록 하구요. 그리고 이제 아마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아마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지상의 양식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다음 텍스트는 페르란두 페소아라고 하는 분의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이죠. 그 분의 삼문집인 불안의 책 불안의 서라고 하는 책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그분을 거의 승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거 45번 시간하는 가운데 이렇게 쫓아오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그쵸 이렇게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구요. 다음 불안의 책 강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